근데 샤이닝스타 2.1 언제 하나요? 샤이닝스타 2.1 언제 하나요? 유하 유하 여러분 안녕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샤이닝스타 2.1이 추석 연일 공개됩니다. 샤이닝스타 2.1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도와주지! 안녕하세요 샤이닝스타 2.1 설명을 맡은 진입니다. 샤이닝스타 2.1은 샤이닝스타가 끝나고 아쉬워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국내 최초 뉴미디어 기반 버츄얼 랩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들은 샤이닝스타 애니메이션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샤이닝스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그 관심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본편에는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모아 미니시리즈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샤이닝스타 시즌 3가 아닌 샤이닝스타 2.1이라는 제목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샤이닝스타 2.1의 구성에 대해 설명해줄래 나라야? 샤이닝스타 2.1은 총 32편의 에피소드와 8편의 라이브로 구성되어 있어. 32편의 에피소드는 1화에서 16화까지는 옴니버스형 개별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고 17화에서 32화까지는 2개 화수와 항해 라이브가 셋트로 구성되어 있어. 뉴미디어 기반으로 공개되는 만큼 기존 애니메이션과는 다른 느낌을 내기 위해 라이브 연계 에피소드를 제작했어. 아직은 감이 안 잡히겠지만 곧 알 수 있게 될 거야. 그럼 샤이닝스타 이터밀은 언제 공개되는 거야, 진? 원래는 일주일에 2개씩 공개 예정이었지만 추석을 맞아 1화부터 5화까지는 20일부터 24일까지 하루에 하나씩 공개될 예정이야. 그 다음 주부터는 매주 목요일 금요일에 에피소드가 하나씩 공개될 예정이야. 멤버십분들에게는? 멤버십분들에게는 이번 주 금요일 17일에 1화부터 5화까지 5개 영상이 선공개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27일에 6개, 10월 4일에 5개, 11일에 6개, 18일에 8개, 25일에 6개 순서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